러시아가 지난 5월 북한에 3,200여 톤의 정제율을 공급했는데 올해 공급량이 지난해 전체 공급량의 75%나 됐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규모도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5월 정제율 3,208톤을 북한에 공급했다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러시아가 보고한 정제율의 양을 더하면 약 2만 2,181톤에 이릅니다. 중국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공급한 정제율 공급량 4,129톤과 합산하면 약 2만 6,373톤입니다. 배럴로 환산할 경우 약 21만 배럴로 유엔안보리 결의가 설정한 대북 정제율 공급 한도액인 50만 배럴의 약 42% 수준입니다. 특히 올 5개월간 공급량이 벌써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의 대북 정제율 공급량의 75% 수준에 이른 게 주목됩니다. 최근 미국은 유엔 회원국에 대북 정제율 추가 공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개적인 대북 정제율 공급 외에 불법적인 선적 간 환적을 통해서도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제재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무역센터의 수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5월에 중국으로부터 2억 5,829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에 2억 8천만 달러 이후 가장 많은 액수로 사실상 대북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다만 수입액과 달리 5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액이 늘고 수출액은 줄면서 5월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는 2억 4,228만 달러로 제재 국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VUA 뉴스 오택성입니다.